아아 들리나요 님들? 아아 오늘은 과연 춘춘이가 몇 개를 칠까요? 오? 이게 초딱지? 와우! 이게 초딱지 힘인가? 이게 초딱지?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아 컷컷컷! 편집! 편집자님! 편집해주세요 자 두번째 시도! 어? 뭐? 오 마이 갓! 오늘도 역시 우리 초딱지로 전설 한 번 써보자 어? 자 안녕하십마스 아시아 써본 줄 알았네 하하하하 사이사이사이 나 나 나 연마가네 어 연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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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야 야 야 야 채임버 형 그 무스터 스킨이 형꺼야? 형꺼 형꺼지? 아니아니아니 형꺼라고? 아 그 좋다 형 이거 역시 근본이네 형 어 근본인거 낀다 아 응 초딱 찍히네 어 컷컷컷 걱정마 형아들 여기 없다 야 얘네 다 뒤로 오나본데? 하나 뒤로 오나본데? 오빠 가자 아 어 핵이야 핵이야 조심해 나이스 나이스 형아들 형아들 쪼딱 찌먹어 하나씩 뛰어 형 쓸네 이거 쓰면 게임 진짜 쉬워져 형 어떻게 나 이거 써 스킨을 이거 써야되네 형아 아 맞아? 오케이 어 이거 이거 한번 써봐 저 스킨 대박이더라 진짜 어 근데 지금 계속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임? 뭐라 했냐 뭐? 이쁘다 아 자 자기야 아 맞았어? 그냥 형 어때 어때 와 형 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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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여기랑 여기 아 와 상대도 그거 꼈다 초딱지 스킨 딥 형아 코딱지가 초딱지 갈까? 아 아 아 아 아 형아들 혹시 초딱지 스킨 쓰실 분? 형 진짜 진정한 그거는 초록색이야 알겠지 나 아직 어 잡았다 안템 나 잡았다 이거 깔렸어 아 안되지 나 초딱지인데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때 형 초딱지 어때? 형아도 형아도 쓸래? 우리 브리밍 하도 힘조심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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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거지 어 아닌데 살을 주고 뼈를 취해야 되는데 자 근본초딱지를 한번 들어볼까? 근본초딱지 나 지금 벤달 느낌이 너무 없거든? 이 친구랑 한번 가볼게요 갖다 버리라고요? 야 말했지 안된다고 나 아들딸 버릴 수 없다고요 나 아들딸 절대 못 버려 형 때문에 가이아복수 벤달 샀어 하하하 진짜 너 이제 티어 오를 일만 남았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힐 체험어힐 체험어힐 어 어 자기야 아 쇳쇳쇳쇳쇳쇳쇳 어 어 얘 초딱지다 이겼다 이건 봐봐 이길 수밖에 없어 진짜 초딱지는 캐리란 너무 쉽다 어 자기야 어 자기야 다 나 알았어 나 이기는 법 알았다 너거다 금본 없었다 조준참부터 이러니까 게임을 GG 아 근본인데 이걸 안썼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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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빙텔 헤빙텔 어? 자기야 어? 어? 진짜? 형 그게 왜 그런 줄 알아? 이리 와봐 형 그게 내가 볼 때 그 스킨의 문제야 아 포세이크 쓰는데? 아 그니까 그게 근본이 없지 형 초딱지라고 들어봤어? 형아 이거 줄까? 형아 이거 한 번 써볼래? 형아 이거 좋단 말이야 형아 이거 다음 라운드 줄게? 첫딱지를 써야돼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래 형 아 근본없다 스킨 너무 근본없어 형아도 우리 칼방울 좀 많이 당하네 오빠야 일로와봐 오빠도 쓸래? 오빠 써봐 형 진짜 내가 볼 때 트리플킬한다니까 형 셰리프 하나 살래? 어떤데? 셰리프 좀 잘 어울리겠다 형 지금 지금은 좀 아닌가 브릭이 쓰는거 맞지? 그럼 패스 둘 어 글랍 뭐야 어 어 야 야 엄만 야 엄만 야 엄만 메인 힐 힐거하네 힐 야 캡피 캡피 아이고 단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옹 야 그거 끼면 질 수가 없다잉? 야 오른쪽! 야 우리야 CP! 양각스! 오케이 형 거기 해! 내가 형 쏠 때 나갈게! 바로 컷! 형아들 어때? 그거 스킨? 촛딱지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어 다시 형아도 줄까? 다 유행한 거야 이거? 어 형 이거 이거 진짜 좋은데 한 번 써볼래? 아 진짜 한 번 써볼래? 어 유행이 뭐야 이거? 어 이거 오프카 나온다는데? 그 초딱지 맞아 형들? 그렇지 얘 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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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왜왜왜왜왜 이게 초딱지? 형도 야무진데? 어때 훅이 솔직훅이 좀 형 선생님 별점 몇 점이죠? 뭐야 0점을 100이라니깐 너 갖다 버리는 거야 지금? 까비 아쉽지다 까비까비 나 오늘 한 판을 못 이기는 것 같은데 나 이러다 초딱지 가나? 초월자 가는 거야 나? 진짜 안 되는데 초월자는